지금은 병난개벽 시간대,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종전염병, 만병이 몰려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한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그리고 온갖 중독증 등 끊임없이 병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문명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우주 일련의 봄여름 선천상극의 극한에서 부천 가을철로 넘어가는 대개벽기. 동방 1만 년 북통맥을 따라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로 개순된 정통불로장생 수행법방으로 모든 병과 어둠을 이겨내는 빛의 인간, 무병장수의 부천신선으로 거듭나는 때입니다. 부천 가을우주의 조화선 문명시대를 활짝 여는 동방 1만 년 정통 영성도통 문화의 정수. 2만 5천 년 전 마구성 왕궁의 비전으로 내려온 삼신조화 광명빛꽃은 선녀화를 인류문명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우주의 아버지 삼신상제님이 내려주시는 무궁한 치유 도권과 후천 150세 수명주를 전수받는 STB 동방신선학교 무병장수 선녀화 치유수행에 초대합니다. 무병장수 천상의 신선꽃 선녀화 치유수행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무병장수의 후천신선으로 거듭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성 왕궁 도권자 택시 방문자 배고파 택시 로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